자 그래서 북쪽에서는 2019년도 12월 달에 노동당 7기 제5차, 7기란 말은 당대회를 7번 했다는 말입니다. 당대회와 당대회 그 사이에 결정을 중앙위원회에서 하는데 5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공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성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에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무기가 실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떤 건지를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런데 이것도 언제 보여줄 것인가는 정시에 봐가면서 하겠죠. 예를 들면 새로운 핵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동수단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큰 어떤 실험은 섣불리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관계가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 중국, 러시아가 최근에 유엔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술했는데 우호적이란 말이죠.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해버렸다. 이러면 중국, 러시아 입장이 난처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제 실험을 할 것인지는 좀 두고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 핵무기 다 끝나도 인권 공시하겠죠. 또 생화학무기 있다고 터집 잡을 수 있어요. 미국의 인권은 이중잣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적인 나라, 반미국가 이런 나라는 독재라고 규정을 하고 인권 탄압한다고 낙인을 찍은 다음에 유엔에서 제재 결의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 끝나도 또 하나 터집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 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장기전을 각오한 거예요. 제재 쉽게 안 풀릴 거라고 이미 각오한 겁니다. 북쪽에서는. 그래서 정면 돌파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거무, 대북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 될 것이다. 이 말이 또 한편으로는 미국을 협박한 거죠. 미국이 잘 나오면 우리도 미국을 협박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미국이 강하게 나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면 우리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미국이 북을 계속 제재하고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어려우면 미국 본토를 지나서 대서양에 탄착하는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해 보일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고 괌을 주변에 정확한 탄착 지점을 미리 예고한 다음에 정확하게 괌 주변에 도착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날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상향 조정이라는 것이 미국만 대북 압박이 아니라 북이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북한은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해서 경제 건설 집중 노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종래의 경제와 병진 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집중 노선으로 전환을 했는데 미국이 상응 조치를 안 하면서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 집중 노선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 집중 노선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한편 그것은 계속 가면서 어렵더라도 가면서 장기전을 각오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는 사상기술 3대 혁명을 다시 가속화시키고 정치 강국은 됐다. 이른바 수령당 대중의 1심 단결은 됐다. 군사 강국도 됐다. 핵과 이동 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접어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과학기술도 최첨단은 굉장히 발전됐다는 겁니다. 미사일 부품이 20만 개가 들어간대요. 자동차 부품은 2만 개거든요. 미사일 부품은 20만 개입니다. 그걸 민수용으로 전환할 기술이 부족한 거지 원천 기술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응용기술, 민수용으로 전환하고 또 디자인 잘하고 잘 팔아묶게 마케팅 잘하고 이건 어느 쪽에서 발달됐냐면 남쪽에서 발달된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에 적응력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수출 주도형의 세계 시장에서 적응해야 되니까 너무나 촉이 빠르고 멋있게 잘 만든다는 거예요. 포장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자립도는 남쪽이 굉장히 취약한 반면에 북쪽은 기술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도 굉장히 발전됐다. 이제 남은 것은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만 살리면 강성국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강국을 위해서 북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자립경제에다가 지식경제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주의 경제 관리 방식도 농촌에는 분조, 협동농장을 분조로 쪼개 집단적인 경쟁을 붙여요. 생산력이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분조를 더 쪼개 한두 가구 규모로. 그게 포전 담당제입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는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왜?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상문화가 퍼진다고. 그건 경제하는데 집단적으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집단한테 이세티브를 주는 거예요.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수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먹는 문제, 농업도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어 죽을 그런 상태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고 어렵지만은 미국의 제재가 오래 가고 그래서 어렵지만은 그렇게는 그 정도 어렵지는 않다는 거고 그래서 장기전을 각오하고 정변 돌파로 견뎌보자 이렇게 선을 한 겁니다. 공장에서도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고 독립채산제로 기업과 연합기업소에 자율성을 더 준 겁니다.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작업반이라든지 연합기업소에는 이제 사업소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장이 사업장 간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보너스를 더 주고 이렇게 하니까 생산성도 많이 높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경제관리 개선도 많이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이걸 응용기술을 전환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평화를 거부하고 긴장과 대결 속에서 무기를 많이 팔아먹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 주류 세력의 입장이 현실을 직시하고 생각을 바꾸고 정책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미국이 쉽게 제재를 해제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국도 그렇습니다. 미국 여론에 대한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전 세계 이스라엘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의 로비를 엄청 한답니다. 돈도 많이 선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미국 여론을 바꾸기 위한 주도 면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많아요.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재미 교포들이 앞장서고 한국 정부도 지원을 해서 미국 국민들이 평화를 안 바라겠습니까? 실제 이제 본토까지 위협되는데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미국 행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미 간에 평양의 미대사관 워싱턴에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대사관이 개설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